일어서 하면 일어나서 태권하는 거에요. 알겠죠? 전체! 일어서! 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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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귀여워 죽겠다. 사모님 구령에 맞춰서 석이 동작 같이 따라 할 거예요. 허리에 손! 태권! 첫 번째! 모아요, 석이! 첫 번째! 모아요, 석이! 모아요, 석이! 근데 아이들이 뭔가 좀 따라 하려고 하나요? 그럼요. 애들 눈빛 보세요, 초롱초롱. 보세요. 자, 한번! 쬐끔하게! 조금만! 나란히 석이! 사모님 얼마큼 벌렸어요? 너무 잘했어요. 나란히 석이 오케이. 나란히 석이에요. 자, 다음! 조금 더 벌려서 주추염 석이! 주춤 석이! 주춤 석이! 주춤 석이! 오! 잘했다! 조금 더 벌려서 주춤 석이! 오! 오! 잘했다! 그대로 땡겨서 압 서기! 압 서기! 압 서기! 압 서기! 거의 잘하네. 너무 뿌리로 하네요. 압 서기! 압 서기! 지한주랑 완전 다르죠? 전체 박수 세 번 시작!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이번에는 너무 잘했기 때문에 앞줄 먼저 나와가지고 사모님이랑 같이 해볼 거예요. 앞줄만 먼저 일어선! 태궐! 태궐! 같이! 사모님! 이 팀은 너무 잘하거든요? 근데 서희가 압 서기! 이 발음 소리만 조금 내주면 완전 100점이에요, 여기는. 자, 다시! built 여정 적 riff 스파이! 모아서기! 모아서기, 모아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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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 Products coefficients 잘 들려 시작! 모아 서기 오케이 됐어요! 다리 좀 벌려서 잘했어요! 나란히 서기! 나란히 서기! 이 왼발 잘 봐야 돼요, 이 발! 자, 다시 아쿠비! 아쿠비! 아, 좋아요! 다시 모아 서기! 모아 서기! 자, 쉬어! 태꽃! 태꽃! 와, 너무 잘했다! 와, 스티커 하나씩! 스티커 하나씩 우리 붙여주세요 우리 채윤이, 지혜, 여기 우리 서희! 자, 잘했어요! 자,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앉아주세요 다른 친구들하고 인사하는 거나 얘기하는 대화의 량도 되게 거의 없었어요 앞으로 좋아질 거지만 서희 친구도 빨리 우리 아이들하고 친해지길 바라는 것뿐이죠 네 자, 우리 친구들! 병아리 친구들! 주먹 지르기 이제 수업할 거예요 우리 방금 배웠던 주춤 서기 자세를 만들어 놓고! 주먹을! 얍! 우와! 우와! 정말 서적이다!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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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르는 걸 배울 거예요 알겠죠? 누가 제일 움직이지 않고 잘 주먹질기를 예쁘게 멋있게 지르나 관장님 지켜볼 거예요 네 자, 사부님이랑 다시 한 번 더 전체 차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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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잘한다! 차렷! 자, 봐봐요 손 이렇게 펴봐요 여기 네 번째 손가락까지 말아요 표정이 너무 귀여워 최고에서 이렇게 쳐보세요 자, 그대로 여기 옆에 옆구리 손 어우 잘하네 자, 지르기 한 번 더 하나 둘 둘 둘 셋 서희도 잘하네 네 오 일치혈장하고 있어요 서희가 지르기 옆 그쵸 지르기 하나 셋 셋 태혁이랑 로은이랑 둘이 약간 못 할 거 같아 관장님은 주먹질기 한 번 해보자 일어서 주먹질기 한 번 해보자 관장님이랑 주먹으로 이렇게 오케이 펀치 우와 주먹 한 번 더 이야 잘하는데? 태혁이 주먹 한 번 더 이야 잘하는데? 태혁이 잘하는데? 우와 로은이 로은이 이거 잠깐 내려놓고 오 대박 주먹 와 어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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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딱 자 이 손 먼저 펀치 이거 먼저 이거 먼저 이야 이러고 있어야 해 그러면서 여기 이 손이 나온다 이 손 나오면서 펀치 진짜 속에 여기 펀치 자 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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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네 둘 이야 아 아파 관장님 여기 봐 빨개졌어 어디? 여기 옆에 빨개졌는데 어 거기도 같이 빨개졌어 여기 손이 아예 아 귀여워 아 귀여워 귀여워 저희 태노 태권도의 장점이자 장점은 세심하게 한 명 한 명 저희 선생님 또 가서 지도를 해주는 거 최고죠 그렇죠 그거 1대1이라고 1대1이죠 특별히 이렇게 해드린 거니까 대비 감비 소문 좀 잘 내주시고요 자 전체 발음 자세 발음 자세 오케이 발음 자세 발음 자세 발음 자세 따라하는 거 봐 우와 자세 딱 잡았어 신기하다 사실 이 모습이 난 마지막 해라고 생각했거든 이렇게 애들 안 뛰어다니고 제자리에 앉아서 경청하는 것까지가 마지막 해온 줄 알았는데 집에서도 이제 산만하면 발음 자세 훈련돼서 딱 앉는 거 아니에요 안 느낄 거 같아요 안 할려나 집에서도 자 이번 시간은 발차기 시간입니다 박수 자 잘 들으세요 태권도에서 가장 기본적인 발차기는 압차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오늘은 압차기 하나만 배울 거야 압차기? 압차기, 뒷차기 압차기, 뒷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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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놔 발차기는 뒷차기 옷이 없어 발차기 할 때는 관장님 보세요 자세 발차기 자세를 잡아야지 발차기를 멋있게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거 태권도 자 전체 일어서 태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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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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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에 맞춰서 와 한다 발차기 준비 주먹 불 끈지고 호랑이 눈빛 보여주고 자 차 볼 거예요 압차기 빵 하고 자 태현이 해봐 지혜 주킬 발 발차기 압차기 그렇지 압차기 압차기 아니 아니 이걸 이렇게 차야 돼요 압차기 기합 아이 셋 아이 태현이 이제 태현이 사야 그렇지 반대발 그렇지 기합 압차기 호잇 준비 발차기 우와 준비 발차기 우와 둘 오 서희 너무 잘한다 탭 와 이렇게 차죠 어우 잘한다 와 서희 너무 서희가 저렇게 하는 것도 너무 놀라워요 오 잘한다 일자로 서서 할게요 자 우리 지혜가 이쪽으로 가운데로 채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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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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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발차기 준비 하윤이 친구들이나 이런 또래애들을 봐도 약간 낯가리니까 네 멋진해지고 지금 화면에서도 서희가 네 저렇게 낯가림 분위기를 계속 읽고 있죠 네 낯가림 낯가림 자 안전하게 하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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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니 자 앞차기 하나 자 점프를 오케이 다시 한 번 더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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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희야, 치고! 한 번만 더 치지 말고! 무슨 소리야? 아니, 저 5살. 지금 다 5살을 잡아. 5살이야? 오케이! 서희가 그래도 저거 쪽보다 훨씬 안정적이네. 네. 진짜 다행이에요. 서희 태권도 엄청 하고 싶어. 근데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서희도 친해지고 싶어. 하죠. 어이! 어이! 매일 새로운 E&A